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과연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몽골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몽골의 한교리였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에 걸어서 몽골을 횡단하는데요 몽골은 강이 많습니다 강이 많은데 겨울에는 강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는 동안 강을 건널 때 마음속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얼어붙어서 그 얼어붙은 강을 지나야 되는데 이 강을 지나다가 제가 빠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수많은 상상과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얼음이 얼어붙은 강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자꾸 상상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초반에 이 강들을 건너냐면요 이 짱돌 큰 거를 가져다가 제가 한 걸음 딛기 전에 거기를 이제 돌로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괜찮으면 한 걸음 또 내딛고 또 돌로 확 내려쳐서 또 괜찮으면 내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강을 지나든 그 몽골의 영하 40도가 내려가는 그런 추위 속에서 뭐 한 1미터 2미터 더 깊이까지 강들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하고 신실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교동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어떨 때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수련회를 해보면요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수련회의 날에 막 집회 때 은혜 받고 수련회가 끝나면요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와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의 믿음의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믿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또 금방 이 믿음이 마치 변질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다운되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 믿음의 품질이 완전히 불량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박살나고 깨워진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희미하게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지 정말 강력하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암 사기였던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고 뭐 그런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고민과 또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얼음을 건너는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강이 단단하게 얼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널 때 제 마음은 요동쳤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강을 내가 건널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는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건널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아주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대하게 나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이 물이 안 얼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면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돌로 이것을 내리쳐서 이것이 단단해서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처음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얼음이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의 상태 제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까?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이 강이 실상은 굉장히 얕은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단단해 보여서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깨질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달려갔는데 이 얼음이 쫙 갈라지면서 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에 이 구원을 우리가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주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때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련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와 말씀으로 충만해요 열심히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다 쪘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져요 그때는 또 내가 확실하게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천국 가겠지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일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믿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지금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러 나와서 엄청난 자책감과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의 근거에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불안한 상태인지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로마서를 다독해 보시기를 건면합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와 관련된 어떤 신학, 신앙 서적들을 또 참고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겁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놀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놀랍게도 자신의 공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의 모든 교회와 현대의 교회까지 합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도바울과 견줄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사도바울은 정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사도들도 그를 다 인정할 정도로 이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바울이 썼습니다 사도바울은 정말 그의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소중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지금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이건 어느 정도의 고백이냐면 안 그래도 연약한 내가 사도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내 신앙이 가장 다운되어 있을 때 내 신앙이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길 원하는 사람 세 사람이죠 변화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사도바울도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을 보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섬기고 또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하고 해봤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드리게 됩니까?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리스인일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에게 천국이 확보되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옵니다 사도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쓸 때 이 고백은 사도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리와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칼빈의 신학을 물려받은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로마서 7장을 사도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고백한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믿고 난 직후 이제 정말 갓난아기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사도바울이 그의 인생에 신앙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되어서 사육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불러 건면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게도냐로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달 동안 있었다라고 3절에 얘기를 하죠 석 달 동안을 마게도냐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마게도냐에서 지낼 때 무엇을 썼냐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마게도냐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을 때 사도바올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의 신앙의 상태는 절정이에요 가장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사도바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 그 즈음에 사도바올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값지다고 한 것이 있다고 한들 자신의 목숨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때로는 물어봅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에게 너네가 만약에 지금 암 말기 암 사기에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요 이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이 중요할까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 대학 가는 게 그들의 인생에 아주 굉장한 거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요 중학생만 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가족들이 막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어도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요 방학 때 학원에 더 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들 만날 시간 없어요 계속 학원에 있거든요 과외받고 있거든요 신방도 제대로 못합니다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성적 올리는 거 대부분의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다 1순위가 성적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위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가 얼마나 크면 아직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친구들의 그 기도 제목이요 다 성적입니다, 성적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이 수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목숨 앞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요 그 목숨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이 복음의 은혜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목숨보다도 기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 안의 죄의 문제로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고 때로는 그 죄에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공고함과 연약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바울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져 있는 자신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자유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실 때 이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이 그곳에서 이미 사해졌고 예수님이 되신 형벌을 이미 당했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렸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을 사도바울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아니면 어떻다는 거야 내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속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예를 한 장 통체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아브라함 우리 로마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많이 배워왔지만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 라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행위와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 그 안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섬겼고 얼마나 잘 믿었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것조차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초등부 때부터 배워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리아산에 가지고 가는 데리고 가는 그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유초등부 때부터 그 믿음을 배워왔잖아요 믿음에 조사한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에게 큰 은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야지 그런 엄청난 믿음이야 여러분들 자식 드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번제로 드릴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정말 열심히 투자했고 뭐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도와줬고 그리고 또 서포트해줬고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프리카로 성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를 제사로 드린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성교사가 아니라 그냥 목회자가 된다고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여동실 겁니다 자녀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그 정도 믿음을 보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 정도 믿음이야 하나님이 당연히 의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독이 중요합니다 이 큐티도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통독을 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였거든요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구약을 완전히 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나서 서신서에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요 구약 성경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구약의 바탕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음을 다시 풀어주고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특히 4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이르기까지 그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완전 엉망이고 꽝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도대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도대체 우리는 정말 그 발급까지도 쫓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해왔는데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던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요 완전 엉망입니다 초신자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흔들려야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약속인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또 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시를 통하여서 정말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나로부터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잠잠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솔깃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사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고 하면 아 거기에 솔깃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요즘 시대는 뒤쳐져 우리 학부형들이요 이 학부형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 우리 자식이 진짜 막 학원 저렇게 안 다니고 영어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태권도에 아 정말 얼마나 그 일과가 바쁜지 모릅니다 제 조카가 넷이 있는데요 뭐 한 명은 어린이집 다니고 또 세 명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일과가 뭐 학교 끝나면 영어 학원 갔다가 뭐 태권도 갔다가 방송댄스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플루토 배우죠 아 근데 저희 큰 누나가 교사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공교육 공교육 공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우리 누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은 아마 신념하실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학교 보낼 돈도 없고 그럼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후원을 받으면서 성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제가 성경통독을 할 때 성경통독 성교사역을 하는 단체의 어떤 대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농구하다가 그리고 절받은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요 청소년 때 막 백독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형제들을 제가 아는데요 그렇게 학교도 안 다니고 성경통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검정고치 패스하고 한 분은 서울대 들어가고 한 분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청신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적 올리라고 성경통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 번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앉아있다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참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죠?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남편과 살고 싶으신가요?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당시에는 왕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면 그냥 막 데려가고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다위도 왕도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냥 막 데려갔잖아요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너무 아름답거나 그런 아내가 아니더라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어디를 돌아다녀도 참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까봐 우리 야 장군처럼 자신의 아내 때문에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 아를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너무나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리는 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 땅이 네가 거해야 될 땅이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난에 가서 그 땅이 기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죠 애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요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부터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흔들릴 것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믿음은 흔들리겠지만 내가 너를 믿는 믿음은 국가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덜 붙들고 있으면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3년 동안 성교사의 글을 했는데요 중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국에는요 이 갓난아기들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에게 그 엄마들이 몸에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잡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이 몸에다가 끈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막 이제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멋대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위에서 끈을 이렇게 확 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막 넘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은혜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손은 너무나 강력해요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전능하신 손길로부터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요동하게 할 수도 없고 요한일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라고 요한일세에서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내가 과연 구원 받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와 씨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롯이 소돔과 고무라에서 있을 때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들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롯이 심판 당하는 그 소돔과 고무라 땅에 있기 때문에 롯도 이제 함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데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마치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와 우리에서 함께 나올 때 롯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여행을 거쳐왔고 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고 또 함께 생활을 하면서 롯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친구와 같이 아브라함이 연약함 가운데 있든 믿음 가운데 있든 늘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33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흥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만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을 받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려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 십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이제 성숙해졌냐면요 그의 자녀를 완전히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신육만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멈칫거리고 머물거리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랬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걸 기다린 거죠 노린 거죠 내가 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었죠? 사례의 시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탕이었고 그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거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사례의 시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걸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신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실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실까? 아마 그런 고민과 신앙의 갈등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것도 성경통독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사도바울이 물론 히브리서는 사도바울이 있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사도바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받은 자로 대 그 외아들을 들였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뭘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여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너무나 정금과 같은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죽이실 당시에 그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셨지요 예수님은 믿으셨지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언제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그가 아직 믿음의 정말 갓난아이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씨앗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때로는 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학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또 그 씨앗을 가꾸고 또 이 피자라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는 그때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믿음이 씨앗과 같이 연약하고 아주 미약하고 희미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짓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 가운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해서 사도바울처럼 죄에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것에 대하여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희미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믿음 그의 안에 있는 믿음 그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군요 라고 주림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